수련씨를 죽여요? 저 모든 혐의 인정합니다. 엄마! 엄마! 아버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?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것 뿐이야. 좋겠다. 주 회장이랑 서진 씨. 무슨 말이냐고 알아듣게 말해! 수련 씨가 죽기 전에 다 말해버렸는데. 형 참 나더라고. 어? 하늘도. 결국 우리 부자 편 아니겠어요? 타이밤 complementaryéd이 하나 집중되는 상태 des 타이밤되는 지 1940ian products. 그것들을 추적하는게 compound이 가지고 있었죠?! 한글자막 by 한효정